생활 속 궁금증을 한의학적으로 재밌게 풀어보는 짱이지 한의학 오늘 아홉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서 갑자기 떠오른 것인데요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오찬회동이 무산되었다 라는 기사인데요 자 여기서 무산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안개가 거치듯 사라지는 것 즉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취소되거나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을 말할 때 무산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산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한자로 안개무에 흩어질 산자입니다 안개가 거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산되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대부분 실패하거나 취소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한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안개가 낀 것 같이 어떤 습기가 어느 부위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한의학에서는 그것을 좋지 않은 상태로 보거든요 몸에 습이 끼어 있을 때 즉 안개가 끼어 있을 때는 몸이 무겁다, 머리가 맑지 않다, 눕고만 싶다, 피곤하다, 정신이 맑지 않다, 살이 찐다, 붓는다, 속이 더부룩하다 이런 여러가지 활력이 떨어진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인체에서는 물이나 습기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해야 되고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습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이런 여러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건강에 적신화 켜지는 상태가 됩니다 브레인포그라는 증상이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머리에 안개가 낀 것 같이 무겁고 정신이 맑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이럴 때 한의학적으로 약을 써서 습증을 치료하거나 또는 근육학적으로 뒷목에 있는 두반극근을 잘 치료해 주면 머리가 금세 맑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무산되다 안개가 거친다는 의미가 사실은 이 안개를 걷어냈을 때 몸이 더 건강해지고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일이 무산되는 것과는 반대로 대체적인 경우에는 안개라는 것 자체가 나쁘거나 좀 음습한 이런 의미로 쓰이고 이 안개가 거치면 대체로 호전되거나 상황이 좋아지는 것으로 달리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몸에 있는 안개가 거치면 더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